안녕하십니까 저는요 여기 아무자 신부 동생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정장을 입고 왔는데 오늘 누나가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거 보니까 웃겨주고 싶어서 춤 한번 춰보려고 하는데요 호응 많이 해주실거죠? 네 제가 걸쳐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좀 더 여기 어 결혼식장이지만 좀 더 밝은 느낌으로 어떻게 재밌게 봐주실 수 있으시죠? 네 그러면 그만 추세 곡을 넌 teen 넌 넌 넌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